안녕하세요. 두 친구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음료수는 퀸사이다예요. 퀸사이다 보이시죠? 500ml고요. 저희 집 주변에서는 안 팔아서 경상북도 구미까지 가서 공수해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트름을 어떻게 안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으면 좀 참을 수 있어요. 한 몇 초 정도 혹은 몇 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래도 트름은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음소거로 해도 좋으니까 트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하시던데 지금 트름해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네 됐죠?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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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